인정로 갔다올게 인정로 웃어봐 형아 화이팅 해줘 긴장돼?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때? 몰라 잘할 자신있어? 글쎄요 제가 여섯번째로 나갈거 같아요 숙제가 유리건데 첫보자 승품심사 남궁 멋진네 여섯번째로 다음번째로 화이팅 숙제가 여섯명씩 한 번 나오는데요 제가 첫번째로 나올 수 있는 느낌인데 괜찮아 실수해도 돼 아니 왠지 떠나디면 어떻게 실수 없는데 알았어 마음 편하게 먹어 안대구지회 공심장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심자 채널이 저는 합격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침테일리와 함께하는 업종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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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육식이 이빙 국수 국수 국수를 국수 국수 k k k 할아버튼 k 응, 그래! 혹시 문제 수 있어요? 없는데 차에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케이스 슬픔 영상이 인터 point 추워 1 시섭 고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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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홉! 하나, 둘, 셋! 아니, 어떡해!